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류족도의 김두영입니다. 오산 서폐장기, 지금 경기인 일반고 최총경기입니다. 오산시천과 성남 I&I의 경기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산시천의 공격수는 황성룡, 성남 I&I의 공격수는 황준태 선수가 되겠습니다. 공기 막 시작해서 공기 시작하겠습니다. 성남 I&I의 공격수는 황준태 선수가 에어 공격이며 A-각을 아주 잘 때렸네요. 이 공격수는 자기는 A-각으로 때렸는데 이쪽 수비수 쪽에서는 D-각이죠. 보산시천의 공격수는 아주 간결하게 공격을 하네요. 정국은 불편하게 공격수는 따라서 공격수는 안개하는금 멍시천의 공격수는 안개하는금 M2QJ가 되는 سant지대상 이동하는 경우에 동료의 공격수는 역할을 할 때 대단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올려본다. 엄지다! asc 자료! 최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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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최총대, 최총대, 최초, 최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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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최초, 최총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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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대 7이네요 음악 좀러que 간 lui 흐흑 소수 선 Census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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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관저 안성유니온A 4코트로 출전하시기 바랍니다. 4코트 초청 일반부 대전 관저 안성유니온A 4코트로 출전하시기 바랍니다. 8코트 40대부 화학시 세마족부당 8코트를 출전하시기 바랍니다. 8코트 40대부 문항시 세마족부당 8코트로 출전하시기 바랍니다. 8코트 40대부 문항시 세마족부당 8코트 14대표 화이팅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